1프로티비 부사장님이십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석입니다. 역시 부사장님. 월요일날 보면요. 역시 사람은 조금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르세요. 월요일은. 피곤하죠. 아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피곤해 보인다. 쉬셔야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야죠. 주말에 또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주말이라는 뜻이 있죠. 교수님도 고정한다는 네? 글로벌 라이브.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같이 하면 좋죠. 저도 사실 장 부사장님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나와야죠.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시일 가야죠. 그러나 자신이 제가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우구심은 있는데 뭐 하여튼 상황 봐서.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교수님의 넓은 해안을 가지고 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는데 나는데 교수님의 약간의 피곤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일은 슈카 님이 좀 나오시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슈카 님 나오시죠. 당연히 나오시죠. 슈카 님 내일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솔직히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애플의 시청을 3조 달러를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혹시 애플 주식 있으십니까? 저는 애플 있습니다. 저는 빅테크 주식 중에서 아마존 없고요. 빅테크는 아닌데 넷플릭스를 뺐습니다. 넷플릭스 빼시고 그래서 애플은 오늘 3조 달러를 갔다 오는 한이 있어도 오늘 가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골드막사스가 추천됐는데 2배 수익이 가능한 전기차 주식이 있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 힌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혜피목원체이스가 애플에 대해서 월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얼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수님. 저는 감이 없어요. 전혀 감이 없습니까? 그래도 대충. 저는 솔직히 제가 투자했었을 때 지금 지난주 시세를 기준으로 20% 이상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17% 올라가서 210다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역시 교수님 다 보는 어떤 그런 전망이셨습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림이 S&P500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딱 슈카님이 나오셨어야 했는데 67번째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간 기준 25.91%의 놀라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서 오늘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내기한 게 1일 7번이었거든요. 1일 7번을 가려고 10번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영업일수가 15일입니다. 15일 동안 10번의 올타매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될까요? 산타랠리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솔직히 한 얘기도 5번 중에 10번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는 5번 정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조금 욕심을 낸 게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솔직히 제가 이 방송하면서 1년 반 짜고 있는데 욕심은 금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아침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력에 좀 무리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나올 거니까 밤에 다시 한번 같이 나오도록 해보시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사단 최고책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겁니다. 6.8% 어제 지난주 금요일자였죠. 소비자 물가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힌트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힌트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FNC 미팅이 있습니다. 14, 15. 그런데 14, 15일에 아마 거의 100% 테이퍼링이 빨라질 겁니다.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150억 달러에서 월 축소되는 금액이 한 300억 달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봄에 금리 이상이 나오는 거죠. 금리 이상은 최소한 두 번, 세 번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이미 반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금리에서 할 거고 테이퍼링이 빨라질건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금리 이상 테이퍼링을 약간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이.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이번 주 화수요일날 뭔가 너가 나와도 잘 버티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금락할 거라는 이런 혹시 의견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6.8%는 거의 살인적인 거 아닙니까? 살인적인데. 살인적이죠. 하도 놀라서 요즘은 저게 저 정도는 뭐. 뭐 다 아시겠지만 7.8%는 이미 약을 쳐갖고 웬만하면 6.8%만 나와도 다행이다.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20년에 아르헨티나 출장을 갔어요.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2020. 네, 그렇죠. 2020년이죠. 아르헨티나 출장을 가서 거기 중앙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코노미스트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20%, 30% 그러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요? 네. 그래서 저게 깜짝 놀라서 20%, 30%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안정됐는데? 그러면서 위에 베네수엘라, 1000%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6%를 보고 나쁘지 않네. 7% 넘을 줄 알았더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비하면 6.8% 낮은 거네요. 안정적이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값이 약간 반영이 된 거라서 수제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이 실려갖고 장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도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S&P 500에 대한 EPS를 보여드릴 건데 영어 EPS하고 그냥 EPS를 보여드립니다. 영어 EPS는 52.15달러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EPS는 49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왜 세냐? 딱 보시는 실적이 가장 최고치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곱하기 사람 1년치가 되니까 지금 영어 EPS 곱하면 거의 한 210달러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13.5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13.2%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 우리가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의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추서를 간다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치고치는 한 5번 더 가고 끝날 거니까 너무 기대치를 가지 마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게 이건데요.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을 좋게 올리시는 분과 낮추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올해 맨 위에 있는 게 올해 겁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의 비등기등한 실제로 보였고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실제 실적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에다가 센티마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지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끝까지 이런 기조를 이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는 내년에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침에는 제가 앞에 나가는 몇 개의 나라만 보여드렸는데 전체의 국가를 보여드립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나오는 국가들에 해당되는 ETF의 심벌이 보여집니다. 보시는 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이가 S&P 500입니다. 올해 정도 올라왔죠. 조금 사이 정도인데 앞에 있는 아라에밀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는 아침에 내겠지만 이건 빼야 됩니다. 국가 많이 올라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뺀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게 미국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찾아 봐도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하면 락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올해 한 29%가 올라가면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만이 5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26%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인도수는 나오는데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국은요? 저쪽 끝에 있네요. 끝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오른쪽 끝에 있는데 EWY라고 하는 ETF 성장이 되어 있고요. 6.2%가 올해의 성적이었습니다. 보시면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점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일단 여러분들 어쨌거나 올해는 좀 안 좋았는데 내년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아마 약간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6.2%가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EWY라고 하는 ETF에는 환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아직은 강세라고 많이 되는 거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이면 지금 한 1100, 한 780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수익률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심볼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만약에 태블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THD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여러 국가가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상당히 의아였던 게 국가가 나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혹시 나이지리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나이지리아 거래소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국가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플 특집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애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애플이 1조 달러가 2018년 중반에 달성했습니다. 2조 달러는 작년도에 달성했고요. 1년 만에 3조를 넘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럼 좋죠. 좋은 게 아니라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갔다 오더라도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아요. 182.85가 3조 달러를 보여준 국가인데 지금 182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의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애플 더 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떨어질 거냐? 그러면 간다면 왜 가는 거냐? 이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늘 기사를 준비한 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애플 호재는 이렇게 5가지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재구매율은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미국의 서베이긴 하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비싼데 왜 사십니까? 애플을? 아 그게... 한 번 생태계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 거 혹시 그런 의미입니까? 그 호환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좀 편합니다. 편하고. 인터페이스가 편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걸 한 번에 표현한다고 그러면 애플 생태계 들어오는 이상 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앱 서비스 우리가 보통 하는 서비스 매출도 7억 4,500만 명이 가입돼서 곱하기 얼마 하면 매출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3배가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10억 달러 현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한 230억 달러니까 이게 한국 돈은 230조 원이죠. 230조 원 정도면 삼성전자 혹시 시청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 정도 시청을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의 강화 주식은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00만 원이나 그러면 애플 기계를 안 사실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구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가격 경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자소서 매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백은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시청에서 3%를 매입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재라고 보시면 좋은데 악재가 뭐가 있을까? 악재가 제가 뒤져봤더니 악재는 뭐냐? 퍼요? 비싸다. 많이 올라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퍼가 32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못하실 것 같고 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1위부터 8위까지, 시총 8위까지 보게 되면 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이죠. 과거 12결치인데 애플이 32회입니다. MS가 38배예요. 구글은 39배. 아마존은 67배고요. 테슬라는 329배입니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지만 24배 정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93배거든요. 보시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타 기업에 비해서? 솔직한 얘기로? 또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성장을 좀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멀티프를 많이 주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있는데 솔직히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글쎄요. 높다고 생각하기는 약간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S&P 500 평균의 PER이 29배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 1년 전에 비하면 떨어진 겁니다. 41배였으니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잘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더 밸류이션 매력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애플의 32회는 높지 않다. 물론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좀 비싸 보이죠.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비하면 엔비디아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보기에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테슬라랑도 비교하면? 테슬라는 빼야겠죠. 테슬라 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주로서 전혀. 주주입니까? 어떻게 좋은 주주만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테크주는 그냥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테슬라를 제가 PER을 갖고 얘기 안 하냐면 테슬라는 사실은 깍두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론 머스크의 펜싱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만 갖고 판단하기는 뭐 하니까 빼고요. 비교한다고 하면 엔비디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옆에 오른쪽 그림이 나오는 게 퍼의 모습인데 과거에 과거도 멀리 안 됩니다. 올 여름에 올 초에 했죠. 올 1월 달에 40배였습니다. EPR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32배까지. 떨어진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스 마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매출 대비 원가의 모습인데 42%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황색이 엔비디아 마진율인데 이거 똑같이 33%를 보여주면서 역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영업이익률 역시 30%로 최근에 가장 높은 주치까지 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본다 그러면 지금 애플에 대한 퍼가 한 40배가 돼도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2배는 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애플은 절대 비싸지 않다. 최근에 월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기사에 비싼 얘기가 거의 도배가 돼 있습니다. 도배가. 비싼 거 아니냐. 너무 좀 빠져야 된다. 얘기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릴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몇 부지일까. 210달러는 무리겠지만 최소한 200달러는 갔다 오지 않을까. 올해는 무리겠지만 내년까지는 해서 여러분들 좀 애플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절대 비싸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래서일까요? 오늘 JPMGX가 애플에 대해서 비중화학대금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월가 최고의 오폐주가인 210달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내년 아이폰 판매를 너무 가속평가하고 있다. 많이 팔릴 것이다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내년에 3억 대가 더 팔려서 총 14억 대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14억 명이 동일한 기계가 갖고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4억 명한테 뭘 판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데 인구 14억 명이 동일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이폰과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윈도우. 오늘 찾았네요, 오늘. 항상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윈도우네, 윈도우. 역시 MS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윈도우 외에는 아이폰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운동화 말씀하셨는데 운동화는요, 브랜드가 다양합니다. 운동화는 되게 다양하고 각자 국가에 다 브랜드가 있으니까 실제 단일 브랜드를 신다고 그러면 아이폰이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다 보니까 더불어갖고 퀄컴까지 목표시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25달러까지 의문의 일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 번 가격을 보시겠습니까? 현재 181.25달러입니다. 가셨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한 1달러, 한 50만 더 가면 화상 최고치 다시 한 번 기록을 세우고 3조 달러를 한 번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갔다 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빠져도 갔다 오고 빠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오늘 하루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고 그러면 국내에도 아이폰이 누적 판매대수가 2천만 대였거든요. 계속 판매가 된 게 그런데 그 수많은 분들이 2천만 분이 만약에 주식을 샀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 훨씬 더 많은 주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국내에 한 300여 만족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중에서 교수님이 한 3분을 갖고 계시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꿈 같은 얘기인데 하기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가를 먼저 보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긴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적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의아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골드막사스 리포트인데요. 리오토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64를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제시했는데요. 한 번 저는 잘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다른 전기차 차별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차거든요. 이 차? 리원이라는 차인데 혹시 이 차 아십니까? 알긴 아는데 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인승인데요. 6인승인데 200km 이하는 전기차로 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5L에 탱크가 별도로 있어서 기름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죠. 한 국내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가 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기능이 놓다 가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인승이라는 게 특히나 점.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가격이 한 7, 8천만 원 합니다. 사시겠습니까? 이 차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죠. 6인승인데 제로백이 6초, 7초입니다. 전기차는 다 제로백이 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글쎄 말하면 기 갈부신대. 그런데 어쨌거나 이 차가 상당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리오원이. 보시는 차는. 이거 보시는 차는 뭐냐면 X1, 제로원입니다. X01인데 이거가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내에 한 60만 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한 가지 차량은 딱 리온하고 X01밖에 없는데 이 두 대 갖고 승부를 걸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독특한 차별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강점을 보여주면서 지금 골드박스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는데 저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업에 대해 상당히 호평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리오토라든지 리오토 그다음에 샤오펑 또 하나가 뭐 있죠? 중고차도 뭐 있죠? 뭐일까요? 컴다도 하고 뭐 많잖아요. 샤오펑하고 리오토 또 뭐 있습니까? 리오. 리오 있죠. 그중에서 그나마 좀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장본부장님 보러 왔는데 인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셔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오셨어요. 뭐 계속 뭐 사진 해갖고 와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침에 전주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전주에서. 아 여기 근무하는 분이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할지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너무 피곤해 보신다. 힘내시라고. 빵을 갖고 오셨습니다. 빵을. 빵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리고 사실 그 공부하신 거로 뭐 사실 틀리든 맞건 솔직하게 확신 있는 거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적지 않은 또 성과 내신 분들은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몰랐던 기업에 뭐 샀어요. 샀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많이 좀 올랐으면 이익시를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뭐 좋은 기업들은 또 가져가자 라고 제가 다독였고 또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라든지 이펜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고마워하시는 게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제가 얘기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소명이 없는 거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뭐 나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 안 하면 좋은 안 하면 상관없는 건데 하신 분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제가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시작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S&P500이 0.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오가 0.05% 나스닥이 0.38%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애플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개별 기업 뉴스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몇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기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할리 데이비슨 좋아하십니까 우리 참 우리 박 교수님 저기 전기 자전거 자전거 전기 자전거구나 그건 별거 아닙니다. 어떤 걸로 하겠어요 어떤 걸로 하겠어요 어떤 걸로 좋아요 제가 한 번 한 1년 반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전기 오토바이가 또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가 안 팔릴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이게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둥근거리고 이런 감이 있었는데 약간 터프한 맛이 떨어지고 조용하잖아요. 아마 일부러 소리 듣겠죠. 또 할리 데이비슨 일부러 소리 듣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라이브 와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 와이어를 원래는 이쪽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스펙 쪽에 줘서 우회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인텔이 모빌이아를 상장시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18억 달러를 거치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1.7%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뉴욕에 상장이 되면 심벌은 LVW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화이저 바이온테크 주가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기사를 보시면 좋은데 오늘 나오고 있는 바이온테크 화이저 바이온테크에 대한 이스라엘 기사가 어떤 거냐면 3번을 맞으신 분들은 거의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들으셨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교수님까지 전화는 2번까지 맞았고 지금 3개월 단축해서 3번을 맞추는 거 하고 있는데 거의 3번을 맞은 분들은 거의 무증상이거나 직접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이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저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프리마켓 상에서 아레나 파마시티컷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걸 인수한다고 합니다. 인수한다고 보니까 주가 속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인수하는 기업은 주가가 빠지는데 뭔가 큰 시너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레나 파문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이거 주식을 100달러에 산다는 거예요. 이 주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0달러였어요. 50달러. 2배. 바로 2배 뛰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놀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급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노리심에서 보통 바이오 기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 한방. 한방 있는데 잘 찍으셔야죠. 그렇죠. 잘 찍으셔야 됩니다. 한방이 크게 가죠. 갈 수도. 저는 간단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간다고 했다는 거. 저는 몇 번 남편을 봐서. 그런데 솔직히 교수님이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일 아침에도 제가 경고를 들었습니다만 바이오 기업들은 한방이 있긴 한데 한방이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방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체 스퀘어는 플러스 났어요. 그런데 바이오증은 말도 못하는 마이너스 났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하면 어떨까. 그런데 어떤 신장 개발 아니면 향후에 개발될 거라는 이런 기사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웬만하면 손 안 대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쪽 전공 교수들이 박 교수 내가 박 교수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그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과거에 하버드 대학에서 또 자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선택한 바이오주식도 바이오주식도 망한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상업화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상업적으로 잘 이용돼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도 인증했고 하버드가 인증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인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자 필로톤은 지난주까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3일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6%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크리스 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섹스앤더 뷰티 섹트시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신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크리스 노스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왔던 이 드라마에 나온 분이 유명한데 이분이 지금 이 자전거를 탔나 봐요. 하면서 시연에다 보니까 이게 뭐 올라갈 기사는 아닌데 유명한 분의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 좀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달러트리의 멘틀 리치라고 하는 이 행동뒤 투자자의 대명사인데 이분이 최근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계속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사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달러트리 보드가 달러트리의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를 리플레이스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달러트리는 누가 봐서 잘 운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지금 전체 5.7%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압력을 늦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조금 말이 많은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지분이 높지만 막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여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1%가 빠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은 JPMO CHS가 오늘 180에서 21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월가 최고 요포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이 이번에 종목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온 종목이 팔로알토 넥스웍스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포티네 역시 보안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루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5.9%가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루시드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좀 빠른 것 같은데. 좀 빠르죠. 누가 가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에 뭔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까지 핫하게 움직임 주식을 끌어들였거든요. 해서 진짜 루시드가 다시 한 번 테슬라의 대학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스케일러 데이터 도까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기업들은 이게 나오는 거죠. CDW라고 하는 기업 그다음에 폭스커퍼레이션 이건 폭스는 미디어 기업이죠. 그다음에 써너라고 하는 이건 의료 정보 기업입니다.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트리타크 여행사죠. 그다음에 인사이트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지수 편입 편출을 잘 보시면서 편출되는 종목들은 당분간 빠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편입 때 종목 올라감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수요를 본 기업은 루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끝으로 리비안이 오늘 나온 기사가 있는데 리비안은 상당히 의아한데요. 리비안이 이번에 나오는 R1T라는 원래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 차량이 이번에 모토트렌드의 트럭에 올해 이 잡지에 실려갖고 올해의 트럭으로 뽑혔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쪽 전기차 트럭 쪽은 전기차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픽업 트럭이죠. 많지 않으니까 별로 경쟁자가 없어 보이는데 경쟁자에 포드 GM과 현대가 있었답니다. 현대가 이겼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대단하네요. 하나만 또 녹색을 불이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애플은 1.36% 거의 왔다고 해도 강한 안이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오늘 갔다 오지 않을까 3,6달러를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면 안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퀄컴도 올라가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애플의 약 20%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퀄컴이거든요. 우선 칩이니까 일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이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첫 폭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포티넷이 요거인데 포티넷 아까 여기에 나스다 100이 표현됐다고 했죠. S&P500이 편입이 돼 있는 걸 또 나스다 100이 표현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껴있는 거 포드가 오늘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2년 뒤에 전기차를 60만 대 만들겠다는 포보를 밝히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테슬라 많이 올라갔지만 더 많이 올라간 게 포드였거든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쪽에 있는 소비재격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콜라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일을 잃게 하시는 분들은 한케나 하시잖아요. 저도 한케나 하고 늘 마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장 흐름 같고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아까 잠깐 제 개인 소소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을 아무리 제가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판단 못한 거를 남이 얘기를 듣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자주 쓰고 즐겨 이용하는 이 빅테크 종목만 잘 활용해도 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다시금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해서 말씀 주시는 우리 장 본부장님 같은 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요. 판단하고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슈카님이 꿀밤 맞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따뜻해지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에리시증권과 삼포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 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겪었고 2017년에 한 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섹터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